트로트 가수 앤옥은 그의 특별한 목소리와 매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 강혜영과의 연애 이후로 그의 인생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트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 강혜영과 함께 출연한 이후, 앤옥의 음악 경력은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매력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앤옥은 한국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앤옥은 신랑 수업에 참여한 후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단순히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와 이벤트 공연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 공연만으로도 앤옥은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그의 매력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연예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강혜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혜연과의 연예 이후, 앤옥은 마치 행운의 부적을 얻은 것 같다며,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히 서로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서로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혜연의 응원과 지지가 앤옥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앤옥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앤옥의 과거 연예사는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앤옥은 이전에도 여러 명의 여성과 연애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연애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전 여자친구는 앤옥의 큰 거액을 클럽에서 사용하며 관계에 금이 갔고, 다른 전 여자친구들은 그의 명성과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은 앤옥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강혜연을 만나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앤옥은 현재 강혜연과 함께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진정한 사랑은 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앤옥은 강혜연과 함께하면서 좋은 일들만 생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